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투데이 고유경입니다 2월 14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의 새로운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이 오늘 출시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출시된 갤럭시 폴드보다 많은 수량을 공급해 폴더블폰 대중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동통신업계는 갤럭시 Z 플립 출시 첫 일주일 동안 통신 3사와 자급제 물량을 합쳐 대략 2만 대 수준의 물량이 국내 풀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작년에 갤럭시 폴드로 폴더블폰 시장을 연 이후 갤럭시 Z 플립으로는 폴더블폰의 대중화와 패션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갤럭시 Z 플립이 전작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디자인 차별성이 있어 갤럭시 S20보다 소비자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갤럭시 폴드만큼은 아니겠지만 초기에는 물량을 구하기가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서 최고의 안전성을 입증받았습니다 현대차에 따르면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가 발표한 충돌평가에서 가장 안전한 차량에 부여하는 톱세이프티픽 플러스 등급 3개 차종과 톱세이프티픽 등급 14개 차종 등 모두 17개 차종이 선정됐습니다 최고 수준의 성적인 톱세이프티픽 플러스 등급을 받은 차종은 넥소와 제네시스 G70, 제네시스 G80 등 3개 모델입니다 현대차 그룹 관계자는 이번 충돌평가를 통해 현대차와 기아차 제네시스의 높은 안전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브랜드로 자리잡기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새로운 전기차 콘셉트카 프로페시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새 콘셉트카는 공기 역학적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아 앞쪽에서 뒤쪽까지 풍부하게 흐르는 우아한 곡선의 실루엣이 특징입니다 특히 후면부는 통합 스포일러와 픽셀 램프 후미 등으로 강조해 매끈하게 빠진 항공기의 후미처럼 속도감을 자아내도록 디자인했습니다 이상엽 현대디자인센터장은 프로페시 콘셉트카는 유행을 따르지 않고 세월을 초월하는 아름다움을 강조했으며 이 차의 독특한 디자인은 현대차 디자인의 지평을 넓혀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차는 다음 달 스위스에서 열리는 제네바 모터쇼에서 프로페시의 상세 재원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현대로템은 네이버 자회사인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과 철도 차량 상태 기반 유지 보스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개발 협력에 나섰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로템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개발하고 네이버 측은 현대로템이 개발한 플랫폼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지원합니다 현대로템은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통한 상태 기반 유지 보스 기술을 고속철도 차량에 적용할 경우 기존 대비 유지 보스 비용이 최대 30% 절감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로템은 향후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판매 전용 채널인 마켓플레이스를 활용해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판매 루트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롯데케미칼과 GS에너지가 합작 설립한 롯데 GS화학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앞서 롯데케미칼은 지난 11일 합작사에 최초 자본금 1,632억 원 납입을 완료하고 지분 51%를 확보했습니다 GS에너지는 49%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롯데 GS화학초다 대표이사는 롯데케미칼 기초 소재사업 신규 사업 부문장인 임동희 전무가 맡기로 했으며 2023년까지 총 8천억 원을 공장 건설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호타이어 임직원들이 적극적인 주가 방어를 위해 자사주 매입에 나섰습니다 금호타이어는 14일 전대진 금호타이어 사장이 지난 7일 자사주 만주를 매입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김상엽 영업마케팅 본부장도 같은 날 자사주 7천주를 매입한 데 이어 주요 임직원들의 자사주 매입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주요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과 관련해 실적 개선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자 주가 방어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 실천이라며 책임 경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그룹 총수들이 지난 13일 신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를 갖고 탄력근로 입법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이재연 CJ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재계는 이날 문 대통령에게 코로나19와 관련한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 개선 등을 건의했습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 총협회 회장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여러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유연 근로를 위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온라인 댓글을 조작해 여론을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보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기사 8만여 건의 댓글과 추천수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예정이던 김 지사의 2심 선고는 두 차례 연기 끝에 지난달 변론이 제기됐으며 재판부는 김 지사가 김 씨의 킹크랩 시연을 본 것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KT가 SK브로드밴드와 IPTV 광고기술 표준화 및 상품 개발을 위한 협력에 나섰습니다 TV 방송 광고 영역에서 IPTV 사업자가 손을 맞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드레서블 TV 광고는 IPTV에서 실시간 채널을 시청하는 모든 가구에 동일한 광고가 송출되는 것이 아니라 세톱박스별 시청 이력과 관심사 등에 따라 가구별 맞춤형 광고 송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송 광고 기술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타겟팅과 효과 분석이 가능해 TV 방송 광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KT는 설명했습니다 양산은 매체의 운영 노하우를 결합해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등 지속해서 협업관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비즈니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시청해 주신 certains